서울시 문화본부장 유엔식 서울시 문화내일이라는 정책 브랜드에는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존과 변화에 대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을 나의 하루, 나의 일,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의미로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하루와 나의 일, 곳곳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더하여 시민의 미래를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내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는 누구나 누리는 내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